오늘 첫 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소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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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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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 봄 예수 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사도 하루를 사도 눈을 흘러가리 예수 늘 함께 아시네 외부 연령을 온전히 맡기는 예수 늘 함께 아시네 이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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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집이 일고 하는 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할 것은 우리가 다음 시에 세례님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특유에서 듣기로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통화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의 뜻을 행하시사 주의 팔여주시고 뭘 봐주셔서 다같이 한번 고정 믿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천님의 고정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의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셨 Delaware 그리스에 하여 Ramakushimu 주의 뜻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다.